지금 옆에서 여진이는 또 프로그를 만들려고 잘 타고 다녀요 저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걸 너의 생일을 우리가 너의 옆에서 한 번 챙겨줄게 둘 다 먹게 내가 여진이가 팔찌 만드는 게 취미였잖아요 굉장히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무엇을 하지? 지금 제 취미가 있죠 그리고 제가 굿모닝이랑 굿나잇 쪼그때는 항상 그 시간에 깨고 그 시간에 자요 오늘 바로 싶은데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